네 썸버스트의 로즈우드 전형적인 샌더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썸버스트입니다 저희가 지금 뭐 점 경 경 경 경 경 시리즈 그 중에 이제 어 앞에 좀 독특한 애들 그 두가지 완전 대척점에 있는 기타들을 했었죠 엘더의 로즈우드 그 다음에 이제 애쉬의 메이플을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1999 스트라토캐스터 인데 로즈우드라서 아마 로즈우드의 정체성이 저희가 처음 했었던 그것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두개의 기타의 중간 정도 네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기타입니다 어 가격은 5,485,000원 이구요 오 써다 그쵸 오늘 하는 이 그 경들 중에서는 좀 싼 편입니다 자 요거 스펙 바로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USA 이구요 98.5cm 전장 3.59kg의 무게로 기존 다른 모델들에 비해선 조금 무게감이 있네요 43 플러스 1mm 12프렛 뒷둘레는 78mm 네 투피스 엘더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리프트손 메이플 락이구요 네 60년대 스타일의 오버시 쉐임넥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본넛에 42mm 아마 나올 겁니다 네 로즈우드 지판이 사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판 공격 반지름은 9.5인치 242mm 단일 지판 공격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킬 길인 648mm 21 내로 톨프렛 적용이 되어 있구요 픽업은 핸드 와운드 팻 50 스트랩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 미들 픽업에는 RWRP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레르티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은 네 원 볼륨 투톤에 이제 여기 트래블 블리드인데 이렇게 볼륨을 줄여도 톤이 살아있다 해가지고 트래블 블리드 혹은 톤 세이버 블리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파이브에 픽업 셀렉터구요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래몰로 브릿지 페이디드 에이지드 초콜렛 쓰리톤 썸버스트 아 그러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빨갛지만 놀이끼리하고 누르끼리하고 그렇습니다 아유 이쁘다 잘 칠했네요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펜드업 트위니볼프 앰프구요 딱 그 중간 맞네요 이거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펜드 소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요새 미들 픽업은 다 맘에 듭니다 이게 로즈도 소리가 많이 나긴 하는데 맞아 들어볼게요 아우 좋다 굿 자 마샬로 복습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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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첫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6263 스타라토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로즈우드의 그 진한 느낌과 중저역대의 그 피지컬이 굉장히 좀 그 덩치가 큰 느낌이 있잖아요 되게 막 이렇게 벌컵이 되어 있는 느낌의 펜더였는데 지금은 이제 로즈우드 사운드가 나긴 납니다만 거기서 좀 이제 커팅을 해서 좀 데피니션을 딱 잡아놓은 약간 좀 그것보다 컴팩트한 느낌의 로즈우드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운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오우 쪽이 좀 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깔끔한 느낌이라 이거 빌드하신 분 얼굴이 떠오를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? 어떤가요? 좀 이렇게 모범생이고 특출나진 않은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런 조니맨 같아요 아 그렇군요 참 모나지 않게 아주 성실하고 깔끔한 느낌의 스탠다드하게 잘 만들었어요 좋아요 사운드 좋습니다 자 펜더 앤 프레다 주아리스트 그가 15 프로젝트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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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좋습니다. 이 만드신 분이 친구로서는 재미가 없겠네요. 그래요? 너무 순해서. 아, 네. 친구가 웃기고, 익살 맞고, 이래야 하는데, 너무 가만히... 좀 점잖은 느낌이다. 알겠습니다. 이누야, 술 더 마실래? 술 주는 친구는 좋은 친구인데. 야, 더 마셔! 이런 게 아니라, 다 마셨니? 레드 락! 이렇게 둘 다 마셔ote down. Samantha 환руг 오우 좋네요. 자 마샬 개인 전문용원 물론 좀 팔자위도 없이 팬더 커스텀 샵을 굉장히 많이 치고 있네요. 자 마샬 네 좀 그 확실히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메이플에서 오는 그 으르르르 하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. 얘는 그런 건 확실히 없네요. 네 좀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게이는 로즈우드 치고는 좀 덜 먹는 편. 낙원상가 3층 소리. 낙원상가 팬더기타 파는 데서 보면 꼭 이 소리 나고 있어요. 아 그렇군요. 이 소리들. 낙원상가 소리. 여기 이벌블 약간 완전 똑같이. 갑자기 종로 땡기는 그런 사운드네요. 알겠습니다. 자 바로 그러면 백킹 트랙에 묻혀서 사운드로 해볼게요. 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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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디자인이 그냥 디자인부터 너무너무 갖고 싶어지는 노리갤러 고텔레 그렇습니다. 거의 또 이제 어디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하지만 기타 치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군침을 흘릴 수 밖에 없는 반장하죠 반장 반장할만한 디자인 644만 7천원짜리 오구텔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기어타임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리고 지금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